안녕하세요. 원천차단 안전방역 잡아드림입니다. 오늘은 개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모든 해충 퇴치의 기본은 해당 해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. 근데 이 과정에서 개미의 종류를 생물학적으로 자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. 이 해당 개미 종류가 실내에서 번식하는 것이냐,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냐를 가지고 나누면 됩니다. 이 차이에 의해서 개미를 퇴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. 지금 보이는 개미가 실내 번식인가 또는 외부 유입인가를 나누는 가장 큰 첫 번째 기준은 크기입니다. 일단 딱 봤을 때 크기가 크다 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종류예요. 1m 이상 떨어져 봤을 때도 기어가는 게 확연히 보인다. 그러면 외부 유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더불어 날개가 달린 개미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외부 유입입니다. 날이 따뜻해지면서 번식철에 짝짓기 후에 들어온 숫개미인데 이런 종류들까지 다 포함해서 크기로 구분을 하면 돼요. 두 번째 기준은 색깔입니다. 개미 몸 전체의 색깔이 까만색이라면 외부 유입이에요. 실내 서식하는 종류는 붉은 갈색이나 반투명한 색깔이 절대 다수입니다. 개미가 바깥에서 들어왔다면 살충제를 뿌려서 없애면 돼요. 개미도 생물계통상 벌의 일종인데 경험상 벌 종류들은 살충제에 매우 취약합니다. 살충제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. 들어와 있는 개미는 살충제를 없애더라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으면 좋은데요. 바깥에서 들어온 개미는 흙이나 나무 갈라진 틈 등에 서식을 하는데 이런 틈들이 창문과 같기 때문에 창문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개미는 크기가 작아서 방충만한 틈새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. 개미가 실내에 서식하는 종류로 확인이 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개미 퇴충용 식독제를 사다가 쓰면 됩니다. 식독제는 먹고 죽는 살충제예요. 대표적인 제품이 바이예사의 맥스포스 퀀텀이죠. 약품을 쓸 때는 개미가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쓰기보다는 여러 군데 조금씩 나눠서 사용하는 게 효과죠. 약품 성분을 일개미가 운반해서 여왕까지 먹여야지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먹이를 먹고 있거나 운반하는 개미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그래서 뿌리는 살충제도 같이 쓰지 않는 게 좋아요. 개미가 보인다면 크기와 색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사모의 껍질이 시작된 게 좋아요. 부모의 껍질은